되게 생리통이나 지렴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고생 안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대체 용품들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완벽하게 이거다 싶은 거는 없었거든요. 본인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기능과 디자인이 향상된 여성용 위생팬티를 만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. 네 여보세요. 아 예. 아니요 고객님 아직 출고 안 된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. 그럼 저희가 두 개 사이즈 S 사이즈도 M 사이즈 두 개로 보내드릴게요. 직접 고객님들이 문의 주시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CS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. 법적인 관련이나 공장 찾는 것 마케팅 투자도 쉽지 않더라고요.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건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준 주위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. 실장님. 스타트업 성공에는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황 대표의 아이디어는 속옷을 평생 만들어 온 베테랑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았습니다. 진짜 만들게 됐구나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거 만들 수 있네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시는 일본 에이전시 사장님이 계세요. 그래서 바로 카톡으로 제가 원단 빨리 보내주세요.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원단에 온 거예요. 재밌다. 솔직히 진짜. 재밌는 일 한번 시작하는구나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안정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대기업 시스템에서 아이디어의 가능성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,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스타트업에서의 성공은 기존에 없었던 아이디어야만 가능하죠. 이 차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스타트업이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. 대기업 쪽에서는 솔직히 저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.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다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히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. 진짜 소비자들의, 소비자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.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대표도, 그리고 이 업계 25년 베테랑도 한 배를 탄 한 팀이 됐습니다. 딱 떠올랐던 거예요.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저녁. 황 대표를 포함 직원들 모두 사무실에서 분주하게 남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